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뭐였어요? 10만원의 회복 여부가 정말 어떻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이 좀 버텨주고 있죠? 장도 버티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 저점 찍은 느낌 살짝 나죠? 그치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에코프로 쪽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됩니다 에코프로 쪽을 빼면 거의 뭐 보합 정도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심취했을 이유는 없다 심취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10만원이라는 가격을 어제 깼으니까 오늘 첫째 날인데 며칠에서 며칠 3에서 5일 안으로 회복을 시켜준다면 회복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버텨볼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못 버틴다라면 이게 겟 만들어집니다 겟 메꾸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또 주도주 매매 꼭 신청해주세요 지금과 같이 시장 어려울 때 저희가 장 좋을 때는 뭐 그냥 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혼자 열심히 돈 벌면 됩니다 사실 뭘 사도 올라가는 시장에서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꺾이고 지금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 V자 반등이 나올 건지 한 번 더 꺾고 갈 것인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간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그거 허벅리TV가 해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저희는 전종목 깔끔하게 다수익 청산했고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창 뜨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무료체험 신청 있으니까 저쪽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잠깐 잊고 있었던 게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잠깐은 잊고 있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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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 상장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냉정히 두산 로보틱스가 어때요?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내놓으라 하는 1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장시 몸값의 마지노선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지금?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두산은? 두산은? 어떻다? 두산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왜?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시총으로 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돼? 라고 하면서 몸값을 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노선을 1조로 잡아둔 거면 아 제 욕심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잡아놨어요 2조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1.8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1위 기업이에요 근데 1.5조로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해요 그럼 1.8조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돼요? 어? 이거 뭐야? 어? 고평가네? 이래버린다라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상장시켜야 돼요 펌핑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조 3조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3조면 레인보우 2조는 가져야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두산 로보틱스 시총 얼마 못 봤네 이러고 나 몰라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지금 이건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가 완전 뻥튀게 돼가지고 야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못해 예를 드는 거예요 못해도 2조는 가져야지 이 흐름이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두산이 1.5조로 상장한다 예를 들어서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준하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낮게 상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가 적정하게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정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업황 실적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일 좋은 상황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완전 펌핑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도 저평가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그 키 맞추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 이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0만원 일주일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 안으로 10만원 회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삐끗 한번 잘못 물리면 약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테마, 섹터, 수급 잘 확인하고 매수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말씀 저희가 시간 할애는 저희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무료 체험 신청, 무료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